8월 5일 팔지 않았을까 이거 알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용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A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17일 현재 시각은 4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이 추가가 이 정도면 좀 잘 버텨줬어요 잘 버텨준 다음에 외국인들은 기관이나 이런 와중에 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 와중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들입니다 8월 5일부터 지수가 굉장히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어제도 휴장이었죠 어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거까지 오늘 그냥 좀 봐주려나 싶었는데 완전 꼬라박았어요 때려박았습니다 그냥 어제 코스피 지수도 1.1%도 하락하면서 낙폭을 좀 계속 좀 축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오늘 이거 3175포인트 위에서 좀 놀아가지고 바닥을 좀 확대를 하지 않고 좀 축소시키는 낙폭을 좀 축소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낙폭을 확대를 시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코스닥이 오늘 뭐 박살이 났죠 하락하는 정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팔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이 정도 매도 금액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정도 매도 금액은 시장에서 내성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정도 하락을 매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팔만큼 다 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지구관들을 보면 여기 이쯤인 것 같은데 121선은 좀 아래에 있어요 공간들이 좀 있다 그렇다고 이걸 다 낙폭을 좀 확대를 했다가 올 것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지금 시장 언제 반등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기업에 대한 변화에 주가 반영되는 것보다는 시장 때문에 주가 반영되는 게 결국 대부분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달러가 지금 8월 5일부터 반등이 살짝 나오면서 쭉 올라 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1,200원들이 우리 달러가 1,200원 이거 많이 본 적이 없잖아요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 잠깐 1,200원 1,5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1,500원까지 올라갔었고 1,200원들을 뚫어준 건 2016년도 2010년 16년도 그리고 19년도 20년도 이 때 코로나 1,200원이 가면은 야 달러 뭐 얼마만큼 올라가겠어 더 가겠어? 그런 거죠 얼마 공간이 남아있진 않아요 남아있진 않은데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죠 달러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달러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외국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외국인들이 시장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상황들이고 달러가 이전에는 1,100원이었잖아요 1,100원 있으면 1달러였습니다 1,100원 있으면 1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1달러에 1,170원이죠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달러를 바꾸려면 1,170원 있어요 이전에는 1,100원이 있으면 1달러였는데 1,170원 있어야 1달러를 바꿀 수 있잖아요 1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1,100원이었는데 매력적이죠 한국 시장의 매력적이죠 달러를 가지고 달러가 이제 달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매력적이었죠 1,100원대 근데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1,200원대로 이제는 1달러에 1,200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하고 금이라든가 달러 안전자산에 돈이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보면 아프간 아프가니스칸 중국까지 중국 미국이 철수를 했는데 중국한테 결국에는 빅동을 준거다 선물을 준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이 폭락을 하고 달러가 안전자산 지리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이라든가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가 1,200원을 뚫어줄 것이냐 못 뚫는다고 하면 그때가 시장의 저점이 되지 않겠는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1,200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시장이 조금씩 외국인들이 달러가 이제 다 올랐어 조정받는데 조정받는데 그럼 이제 원아웃 들어와야지 뭔 얘기냐 자 우리 이렇게 봅시다 제가 미국이나 한국은 왔다갔다 한다고 지식을 하고요 달러가 1달러예요 1달러 1달러 가치가 1,100원이었습니다 1달러 1달러가 나중에 1달러만 있으면 1,200원이 된대 그럼 달러 갖고 있다가 1,200원일 때 바꾸겠어요 1,200원일 때 바꾸고 난 다음에 1,200원이 나중에 1,100원이 되면 1,100원이 되면 1달러 1달러가 1,200원 가치가 있었는데 1,200원에서 1달러로 바꾸지 않고 1,100원이 되면 1,100원이 있으면 1달러 되는데 그럼 100원 남잖아요 약간 이게 좀 환율이 좀 어렵긴 하죠 환전수수료 좀 들고 뭐 그런 것들 제외하고 환차익 이걸 환차익이라고 하죠 제가 뭐 설명을 좀 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환율적인 개념들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지금 일단은 달러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돈이 더 많아야 1달러를 바꾸는데 달러를 바꾸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달러가 충분히 다 오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 시장에 다시 돌아올 거다 언제까지 이 기업이 다 떨어지기만 하겠냐 지수가 떨어지기만 하겠냐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3,000포인트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적감의 수세 어우 야 3,300포인트까지 갔는데 3,000포인트까지 왔어 싸네 여기 이탈하면 진짜 그때부터는 전쟁시작인 거죠 달러가 안정이 된다 라고 하면 시장이 안정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두산중공업 IR 자료 갖고 와가지고 이 기업이 어떻고 저 기업이 이런 상황들이 어떻고 저런 상황들이 어떻고 그런 것들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만 달러만 보세요 달러만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장 언제 반등 나올까 달러고 천이병원 좀 가서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 보여줘야 좀 안정화될 거래 좀 더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달러에 대한 영향을 무실할 순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 일단은 우리가 이제는 바닥을 언제냐 바닥이 언제냐 반등이 언제 나올 것이냐 시장이 언제 반등 나올 것이냐 일단 낙폭을 축소를 하는 우행보하는 움직임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고 달러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대응 잡으실 때는 대응 잡으시고 이걸 알고 있다라는게 대응의 포인트를 알고 있다라는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실행에 옮기냐 못 옮기냐 그거는 솔직히 조금 이제 뭐랄까 조금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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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을 해야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인 것 같긴 합니다 겁이 좀 많으면 쉽사리 대응하기에는 정말 쉽지는 않은 장세죠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포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한다면 공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어도 거의 뭐 미래를 알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고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들을 언제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보면서 두산중공업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게 시장이 그렇다고 납폭을 확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계속 브리핑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계속 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렸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 김현재 사장님이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미국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설명을 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솔 PNS 현재가 2860원 1,000효표가 2940원 현재가 2720원 그리고 DB 현재가 1230원 1,000효표가 1265원 손절가 1,120원 올리패스 현재가 14,800원 1,000효표가 15,25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네요 그리고 한솔 PNS 추천드리고 1,000효표가 1,000효표가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리패스도 1,000효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DB도 1,000효표가 달성을 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목들이라서 받고 나면 조금 이제 빠르게 움직이죠 그 뒤에 그 뒤에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긴 합니다 자 한솔 PNS 1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 조종 흐름 보이다가 또 올라갔죠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DB 같은 것도 올리패스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해 드리다 보니까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100%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테마주 검색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오시면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전부 다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VIP 외매결산 추천종목 운영 방식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460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